강서구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도움을 주고자 100억 원 규모의 상권회복 특별지원상품권을 특별 발행했다는 소식 지난주 강서뉴스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구가 오프라인 매출 감소로 온라인 또는 배달을 통해 새로운 유통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17억 7,900만 원 규모의 이서울사랑 상품권을 지난 22일부터 특별 발행했습니다 이서울사랑 상품권은 온라인 전용 상품권으로 11번가 소상공인 서울사랑 상품권 온라인 장터와 페이코우더, 로마켓 등 제로배달유니온의 11개 배달 서비스 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이번 상품권은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상품권은 발행액 소진 시까지 5% 할인된 가격에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보유한도는 최대 200만 원입니다 또한 선착순으로 결제금액의 10%, 월 최대 2만 원까지 페이백도 진행됩니다 구입은 비풀제로페이, 머니트리 등 21개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입니다 기타 상품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역선信명은 적은 거점이지만 보구시장연인 800평 사항은 무뎌려놓는 일주일 agreement lenеть 월 최대 100km 4분 납 영상원 분계의 미만에 대한 주아아세한 사항을